오케이 그래서 혜리한테 선생님이 WM17 강의로 했네요 자 에리 에리 오케이 오늘 했네요 부랴부랴 그쵸? 잘했습니다 혼내야 되겠네요 필기는 뭐? 플레인 쓰는 법은? 오케이 어디가 틀렸죠? 풀 에이 에이가 에이 소리 났네요 플레이 이제 니은 소리 붙여야죠 오케이 이렇게 놔두면 이건 플레이니 아니고 플랜이고요 플랜 에이가 에이 소리 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? 세 오케이 그 다음에 구름은? 클라우드 클라우드 쓰는 법은? 그 다음에 뭐? 유 유 지 그러면 유가 가진 새가의 소리 우 우 어 여기서 뭐 됐죠? 클리우드인가? 클리우드 클리우드 클라우드 어느 것도 클라우드 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 하나가 빠졌죠? 유는 우 된 것 같고요 클리우드 그러면 얘가 클라 클라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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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되려면 지금 니가 쓴 거에서 무슨 소리가 빠졌어? 클라우드 클라우드인데 아 소리 빠졌죠? 아 소리 누가 되든가요? 여기 그래 오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이? 그래서 오유가 뭐 됐다 오유가 아우 어 됐죠? 그러니까 클라우드 똑띠하시오! 이상한거 쓰지말고 그 다음에 블락! 블락! 쓰는 법은 이 OK! 그래서 B는 V, K는 크, O는 아, C, K는 크 부카쿠크, 부카쿠크 같은데 부카쿠크 블락 해야 되는데 블락! 블라크 돼야 되는데 부카크 됐네요 블락이네요 블락! 그럼 뭐 어떻게 고쳤을까? 뭐라고? K를 어떻게 할까? L로 고쳐줘야 될거야. 블록. 미국사람들은 블록. 영국사람들은 블록. K. 그니까 미국사람들은 O가 무슨소리난다고 생각하는거야. 영국사람들이 O.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블록. 영국사람들은 블록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TTS에서 들려주는 이 아줌마는 영국사람들인거같애. 미국사람들인거같애. 그쵸. 블록. 그 다음에 검은 블록. 쓰는법은? K. 잘했어요. 그럼 A가 무슨소리됐다? A 됐쪼. 이거 됐쪼 그쵸? 내는 뭐 얘야. A 됐쪼. 뭐 다 내래. 선생님은 가끔씩 이렇게 낚시를 해. 낚시. 뭐라고? 선생님 낚시하거든. 니가 지금 걸렸거든. 니가 지금 물고기거든. 낚이면 낚지지마. 선생님 이게 어떻게 이 애소리나요? 아니에요. 아예 이 소리납니다. 딱 얘기해야될거 아니야. 그냥 그래. 선생님 낚는데 낚이지마. 그래서 구워먹어버릴거야. 어. 생선 잡았다. 말이면서. 낚으면 낚이네. 우리 혜림. 말이면서. CK는 무슨소리네. 크 대줘. 오케이. 크 될 수 있는 애들. 우리가 한번 모아보면. C나. K나. CK. 이런 친구들이 크가 되고요. 아주 가끔씩. CH가 크 될 때가 있어요. 이거 뭐죠? CH가 크 된다 했잖아. 원래는 치. 스쿨이지. 이거 스쿨. 너 맨날 학교에 스쿨 가잖아. 스쿨도 몰라. 응? 알고 있지? 이게 스쿨이야. 아주 CH 원래 치인데. 아주 가끔 크 될 때가 있어요. 블랙. 블랙. 그 다음에 유리는. 글라스. 쓰는 법은. 그렇지. 잘 해주세요. 글라스. 그래서 에이가 에 소리 나죠. 그쵸? 에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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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нь ps .. 이렇게 쓰는 거에요. 맞습니까? 원래는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다음 장갑은 glove 오케이 어떻게 쓰면 됩니까? g l o v e 그렇지 glove 많이 늘었네요 스펠링 글랍 됐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에 손뼉은 clap clap 클라크가 아니고 clap 이런 소리가 나죠 clap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렇죠 clap 됐습니까? clap 내가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 다음 미끄러지다 미끄럼틀 뭐라고? slide 어떻게 쓰면 되요? s l i d p p 그렇지 i가 뭐 됐어? i 됐죠? slide slide 오케이 그 다음에 잠자다 잠 sleep 어떻게 쓰면 되요? s l e e p p 오케이 서희야 조금만 기다려 sleep 다 끝났어 오케이 시계는 clock 어떻게 쓰면 되요? l o 그렇죠 서희야 저거 업데이트 좀 눌러주라 clock 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풀은 glue 어떻게 쓰면 되요? 너 전번에 이거 쓰기 많이 틀렸어 글루 블루 이거 글루 어떻게 쓰면 되요? 글루 하면 되요 글루 l 여기서 틀려 뜨고 또 왈도 모르고 있죠 그렇죠 이거야 유이가 뭐 된다 우댄다고 배웠어 배웠어 그래서 이거 뭐 되고 이거 블루 되고 이거 글루 되고 이런거 배웠잖아 글루 글루 를 안 배웠다고 오케이 자주는 플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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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인 할 수 있다 오케이 서희는 요새 승인이어서 좀 하고 있나 안하고 있죠 그렇죠 그쵸 오케이